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또 오성우 피디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이라서. 잘 부탁드립니다. 곧 넘어옵니다. 3, 2, 1. 안녕하세요 우연입니다. 요즘은 그 어떤 곳에도 스타일이 중요하죠? 화장지마저도 우리 아무거나 쓸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20년 넘게 사랑받아온 제품이죠. 다시 대형맞은. 봤어, 봤어. 우연이 도깨비 아파. 아니, 뭐 바쁘면 누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천하의 우연이? 아마 지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걸? 아무리 스타일 저쩌구 컨셉이라지만. 패션쇼스트가 휴지. 그냥 휴지. 두루마니. 여보, 봐봐. 아니, 그만해. 나 너무 좋아. 나중에 하나도 없을 firsthand.